런던 입니다 특이상 신생 팀입니다 런던 2018년도 그랜드 파이널 최종 챔피언이죠 최종 챔피언 그 챔피언의 2019년도 뭐지 리그 시즌 2 의 결과 스테이지 1 3승 4패 마이너스 4점 공동 13위 항저우 상하이랑 셋이서 공동 동률이었죠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 스테이지 2 6승 1패 갑자기 떡상 세트듯이 16점으로 3등 스테이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긴 했습니다마는 항저우와의 8강에서 탈락 그리고 스테이지 3 3승 4패 마이너스 6점 14등으로 갑자기 들쭉날쭉 실패 스테이지 4 4승 3패 0점 9위 그리고 그 대서양 디비전에서 16승 12패 아 하게 되면서 대상 디비전 자체에서 3위 최종 7위 했구요 플레이오프에서 그 전체로는 조금 아쉬운 디펜딩 챔피언인데 그 바로 다음 시즌에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던 런던 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2020년도 로스터 글리스터 올도우 슈위 바벨 증맥 지훈 베르나르 클래스틴 퓨즈 하일리 크리링 생귀나르 신생팀 자 요렇게 12명입니다 올 한국인 맞나 올 한국인이던가 맞네 올 한국인 모르시는 분 얼굴들이 많으실거에요 물론 옛날부터 이제 오버워치를 꾸준히 보아오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는 분들도 많겠죠 베르나르 선수도 그렇고 그쵸 컨텐더즈에서 활약하던 뭐 글리스터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이제 LG 후야 쪽에 있던 증맥 선수 이 선수가 원래 그 폭시즈 nc 폭시즈였나요 그때 그때 있었다가 또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하다가 또 오게 된 또 이런 형식이고 자 런던 스피파이어의 새로운 딜러진 입니다 자 얼도우 바벨 글리스터 슈위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런던 스피파이어 새롭게 합류를 했죠 전부 뉴페이스 그기 때문에 사실 뭐 크링 선수를 제외하고는 뭐 크링 선수 하일리 선수를 제외하고 다 컨텐 이하에서 올라왔어 그죠 자 먼저 얼도우 정현욱 선수입니다 2002년 생이에요 생일을 정말 열심히 찾아봤지만 몰라 모르겠어 없어 3월 아무튼 2002년 3월 생이야 이게 이 선수가 어디 출신이냐면요 그 열도우 선수가 젠지 쪽에 아래 있는 아카데미 그러니까 젠지가 아냐 젠지에 있는 연습생 젠지 안에 있는 연습생에 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2002년 3월 생이기 때문에 3월에 본 생일이 지나야 출전이 가능해 또 그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 저도 사실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보는건데 이제부터 익혀가는 거야 이제부터 이 선수는 본인을 알려야 되요 리그에 이제 컨텐더 아카데미 쪽에 있었던 선수기 때문에 연습생이 있었던 선수가 리그로 바로 콜업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난 어떤 선수 자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얼도우 정현욱 선수 자 그리고 두번째 바벨 박상준 선수입니다 2001년 1월 25일 생이구요 전에 그 예전에 생각해보신 비에 모크라는 팀에 있었던 딜러 출신 그쵸 비에 모크라는 팀에서 런던 스피파이어 또 바로 어 오게 됐어요 역시나 뭔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보여주진 않았어 그쵸 그렇죠 또 여기서 또 채팅창에서 또 헬겔러들이 바벨 선수가 또 합류를 하게 됐는데 뭐 위도우라도 약간 히트 스캔 잘하는 걸로 또 알고 있어요 자 다음은 글리스터 선수입니다 이건 뭐 글리스터 선수는 워낙 유명하죠 네 뭐 컨텐더즈 많이 보신 분들은 또 아실거고 임길성 2002년 1월 26일 생 젠지에서 딜러를 또 했었고 굉장히 또 다재다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예전에 그 액식 때 였었나요 그때 였었나 그때도 굉장히 좀 신인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점점 어 점점 더 두각을 드러내고 있죠 불러 좀 성인 깨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슈위 런어웨이 출신입니다 런어웨이에서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로는 슈위 하면 뭐 파라지 슈위 하면 브리기테지 브리기테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때 막 삼삼메타라던지 막 이런거 할 때 어 좀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런어웨이에도 있었고 뭐 겐지라던지 파라라던지 브리기테라던지 플레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던 어 슈위 선수입니다 컨텐더즈에서 활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또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에요 자 그리고 여기도 새로운 탱커진입니다 이상하죠 2018년도에는 챔피언이었었구요 2019년도에는 디펜딩 챔피언이었었구요 2020년도에 됐는데 2020년도에는 신생팀이네요 회춘이네 회춘 점점 젊어지는데 그쵸 자 새로운 탱커진입니다 베르나르 클래스틴 증맥지훈 자 베르나르 베르나르도 진짜 오래 오버워즈 했어요 옛날부터 예전에 그 그 bk스타즈 그쵸 bk스타즈 출신 맞죠 자리아 장인으로도 꽤 유명한 어 선수였었어요 2000년 8월 18일 생이구요 퓨전 유니버시티에 있었다가 이쪽으로 런던 스피파이어로 오게 됐구요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죠 신세원 선수 베르나르 선수가 제가 그 인스타를 이제 추천친구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항상 선수들이 있으면 막 눌러요 팔로우 막 누르거든 베르나르 먹는 사진 겁나 올려 뭘 맨날 맛있는거 먹으러 다녀 엄청 먹으러 다녀 아주 맨날 고기 먹고 막 어 맛있는건 겁나 먹어 항상 그런걸 기억을 합니다 자 다음은 클래스틴 조건희 선수구요 그리핀에 있었어요 그리핀에 또 잠깐 있다가 어 오게 된 선택 클래스틴도 근데 여기저기 팀 좀 옮겼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클래스틴 선수도 오게 됐구요 탱커입니다 서브탱 자리아와 디바를 플레이하는 선수구요 정말 힘들어 저도 이렇게 그 신생 선수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막 그 컨텐더즈나 막 이런데서 굉장히 막 두각을 드러내다가 아 이 선수는 리그를 가야된다 막 해가지고 리그를 딱 가가지고 와 이 선수에 와 샤워샤워 하면서 얘기를 할텐데 아예 거의 뉴페이스 같은 선수가 딱 나와버리면 이제 어 나도 잘 몰라 자 다음은 증백 선수 이 선수도 진짜 오래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선수가 그 원래는 아예 이렇게 제이맥이 아니고 증백이라고 아이디를 길게 썼었어 근데 이제 한국에서 막 NC폭시즈랑 여기저기서 이제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됐어 게임이 팀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았었고 그러다가 중간에 잠깐 오버워치계를 떠났었어 내 기억엔 그래 그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예전보다 폼이 괜찮아 그래가지고 막 그 중국 쪽에 이제 그 LG 후야에 가가지고 LG 후야 메인탱 딱 가서 LG 후야가 꽤 잘했었어요 네 LG 후야에서 많이 좀 활약을 했었죠 그 안에 이제 해커 선수도 있었어요 해커라고 해가지고 그 손브라 곧 죽어도 손브라만 하는 선수 있었어 곧 죽어도 곧 죽어도 손브라만 하는 선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아한테 도아한테 으더 터졌지만 아무튼 최대한 선수입니다 2000년 11월 5일생이구요 LG 후야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자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이 증맥 선수도 런던에서 이제 새 출발하면서 리거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거죠 다음 지훈 선수입니다 김지훈 버블 버스터즈 게이밍 탱커 출신 그쵸? 버블 버스터즈 게이밍 버스터 게이밍에서 활약을 했었고 햄찌 장인이다 햄찌 한국 암행이다 에이밍이다 여러분도 이런 얘기 해주고 계신데 뭐 약간의 지금은 돌진 메타라던지 이런 것들 아 햄찌고실 햄찌고실 뭔가 했더니 그지그지 하하하하 아 그그 아하 그렇군요 이렇게 또 하나 지식이 늘었네요 햄스터 에이밍보다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돌진 메타도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면 런던은 이 햄스터 한번 살려볼 느낌도 있네 잘 살려서 돌진 메타 잘하면 괜찮을 수 있지 그쵸 자 다음은 도대체 웰컴 투가 얼마나 많은 거야 이거 물론 크리닝 선수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원래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힐러져 여기는 또 자 크리닝 정영우 선수구요 1999년 10월 28일 생 이 선수가 기존 멤버는 기존 멤버인데 사실상 런던 스피파이어에서 나온 나온 적을 꼽으라 그러면 그게 더 그게 더 익숙하지 않은 그쵸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쵸 닉네임만 기억에 딱 있었지 지구인 최강 크리닝 이 느낌만 딱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본인이 이제 고정 나머지 선수들이 새로운 선수들을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한 경기를 다 나온 적도 없어 맞어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신생이라고 봐야죠 신인이라고 보는게 맞지 유일한 기존 멤버입니다 근데 잘한다는 얘기는 되게 많아요 네 자 다음은 퓨즈 선수입니다 뭐 퓨즈 선수도 되게 뭐 유명하죠 이 선수도 이 선수도 저기잖아요 MVP MVP 출신이죠 그쵸?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태훈 선수 1999년 4월 14일생 퓨즈 유니버시티에 잠깐 또 있었던 곳으로 나오고 뭐 MVP에도 있었구요 뭐 여러가지 이 선수 잔뼈가 굵어 또 힐러 명가에서 나온 또 힐러기 때문에 뭐 메인 힐러로서의 역할도 다 수행해내는 그런 선수고 서브 힐러도 어느정도 가능한 또 선수라 이미 또 플러스터 12명으로 다 가지고는 언더스피파이어라서 퓨즈 선수 누가 또 메인으로 나올지도 봐야겠죠 힐러들끼리 어떤 조합이 좋을지 찾아내는 것도 일일겁니다 다음은 하일리 선수입니다 이성혁 2000년 3월 13일생 전 서울 다이너스티 힐러 출신 와 와 하일리 에임 엄청 좋다 쟤네타 미쳤다 근데 궁이 그런데 궁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던 하일리 선수 이 선수도 컨텐더즈 뛰다가 리그 딱 와서 리그에서 활약하다가 이제 또 런던으로 넘어와게 됐는데 아직은 다들 약간 느낌이 그런거지 막 엄청 진짜 막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주다가 다른 팀으로 이적한게 아니라 아 약간 애매한데요 아쉬운데요 뭔가 이런 느낌이었다가 딱 왔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팀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선수들도 사실 뭐 12명 거의 다 이정도면은 그냥 어이 뭐 다 두페이스인데 그쵸? 여기서 또 두각 드러내면 더 좋은거고 그래도 뭐 다른 선수들 뭐 생균하루 선수라던지 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사실 뭐 크리닝 선수가 여기 그 런던스피파이어에서는 원년 원년 멤버죠 어떻게 보니까 원년 멤버야 원년 멤버라고는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그 리그에서 많이 뛰는 선수가 하일리일지도 몰라 이 중에서는 다 신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적응을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생균하루입니다 임규민 선수고요 2001년 12월생 여기도 여기도 연습생이죠 그쵸? 여기도 젠지 젠지에서 B팀 젠지 연습생 출신입니다 아까 전에 그 클래스티니 아 아니죠 올더우 선수와 마찬가지로 젠지 연습생이에요 네 젠 B팀에서 오게 된 메인힐러 임규민 선수 루시우라던지 메르시라던지 뭐 지금은 근데 거의 메인힐러를 또 많이 하니까 뭐 루시우 바티스트도 그렇고 뭐 서브힐러와 이 메인힐러의 약간 그 경계선을 이제 좀 없애고 있는 그런 뭔가 추세인데 좀 넘어오게 됐죠 진짜 다 뉴페이스야 런던스피파이어 완전 새로워 자 바로 넘어가 보죠 자 다음은 또 내부적인 변화가 또 있습니다 자 트윙클 트윙클 선수 아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BK스타즈 기억하십니까 BK스타즈에서 메인힐 하던 트윙클 선수에요 트윙클 선수인데 이제는 그 계속해서 좀 코치로 바꿨었어요 코치로 바꿨었는데 이제 그 왔습니다 오토블레스트 어시스트 코치 하다가 이제 왔어요 트윙클 선수가 리그 코치로 발탁이 되게 됐고 그리고 어썸가이 어썸가이 어썸가이도 여러분들 또 옛날부터 오버가 초창기부터 보신 분들은 또 아실 겁니다 이 어썸가이 선수 윈스턴 초대장인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뒤늦게 오버가 접하신 분들은 야 윈스턴 하면은 미로 아니냐 미로 아니냐 미로보다 조금 더 옛날 사람이에요 하하하 미로 더 옛날 더 윈스턴 초대장인 약간 그 아 아르한 선수가 일대옥하게 였으면은 여기가 이제 일대원숭이 일대원숭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활약을 했었던 덤썸타게인 그쵸 그쵸 그때 그 시절 LW LW 초창기 시절 선수구요 EM 아카데미에서도 코치로 영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우측사진에 훈마루 어시스트 매니저로 영입하게 됐구요 훈마루님 그리고 파반 이 파반 코치가 또 저랑 동갑입니다 올해 32 89년생 예 자주 또 연락하고 이러는데 성격 진짜 착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이제 게임 얘기라던지 리그 얘기라던지 이런거 많이 하는 편인데 진짜 거의 뉴욕을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오던 감독이에요 네 헤드코치 가장 지금의 뉴욕을 또 계속해서 꾸려왔던 그런 헤드코치가 이 런던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런던으로 왔는데 선수가 다 새로운 선수야 하하하하 과연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건 진짜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완전 여기는 진짜 새 출발입니다 런던 스피파이는 새 출발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여기도 파워랭킹 얘기를 잠깐 이따해보죠 네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런던에 있던 선수들 중에 떠난 선수들입니다 뭐 이거는 뭐 다 떠났습니다 네 자 너스 선수는 계약 종료됐고요 가드 선수 은퇴서 넌했고요 자 그리고 정필 선수 아 정필 코치님이죠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상해 드래곤즈로 이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버드링 선수도 LA 글래디에이터즈로 이적을 했고 퓨리 퓨리 선수 또 이 디바메타가 지금 또 스멀스멀 그죠 근데 또 퓨리가 필라델피아 퓨전으로 이적하게 되면서 갑자기 필라델피아의 힘을 꽉 주기작을 했고 자 그리고 프로핏 제스처 비도신 나갔습니다 셋 다 서울 다이너스티로 이적 한 번에 손잡고 약간 이제 서울에 런던이 묻었어요 이 세명이 그리고 커터메인 선수가 또 계약 종료 됐죠 완전히 그냥 전부 싹 다 바뀌었어요 네 싹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2018년도 시즌1 때에 이들을 이 런던스피파이어라는 팀을 챔피언으로 만들었던 이 7명의 선수들 버드링 퓨리 비도신 너스 클로저 프로핏 제스처 이 선수들의 등번호 8번 22번 20번 7번 13번 4번 19번 요거는 영국 10번 다른 이 번호는 아무도 못 쓰는 거예요 이번은 아무도 못 써요 최다 영국 10번 소유팀 다 어디 갔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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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부터 하죠 베르나르 클래스틴 증맥 지훈 탱커가 들어왔고요 클리스터 슈위 바벨 얼더우 딜러 들어왔고 퓨즈 하일리 생균하르 힐러 들어왔고요 탱커에 퓨리 제스처 나갔고 프로핏 제스처 가드 나갔고 비도신 너스 쿼터메인 나갔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신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새롭게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 파워랭킹으로 생각했을 때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아예 싹 다 바뀌고 헤드도 다 바뀌었잖아 지금 코치도 싹 다 완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거의 리그를 새로운 팀 같은 느낌이잖아 몇 등 할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일단은 진짜 기적적으로 막 엄청 잘 맞는 게 아니고서는 사실 중상위권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 어렵지 아 글쎄요 저는 중하위권 하위권 전 하위권일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근데 이 멤버 데리고 딱 시작부터 딱 스테이지 1 딱 때렸는데 막 스테이지 1에서 중상 딱 때린다 이러면은 뭐 진짜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면 코친들도 대단한 거고 선수들의 적응력도 미친 거지 근데 신생으로 리그 땅 처음 밟아보는데 홈앤어웨이 홈스탠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까지 컨디션 관리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 쉽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여러 가지 그런 뭔가 힘든 것들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한 한 한국인 파월 생각해서 15등 정도 그 정도 중하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도 RHB님께서 제공해 주신 런던의 일정표입니다 자 이번에 비행기에요 잘 어울리죠 아까 식탁같이 되게 딱 뭔가 이렇게 자연스러움이 확 묻어 있잖아 그죠 한국시간이에요 여러분들 KST 한국시간입니다 한국시간 사실 이게 비행기인지 고무동력기인지 잘 모르겠어 그죠 하하 자 2월 9일 시작이구요 새벽 5시 앗 밤 10시 이렇게 된다고 이거야 이거야 제가 말씀드리는게 이거에요 2월 9일에 시작을 하는데 새벽 5시에 경기가 있거든 밤 10시에 또 있다 하하하하 우리나라 시간으로 요런 식으로 있어 이게 있어 이런 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혼동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2월달 3월달 홈스탠드 같은 경우는 3월 29일 30일 이렇게 양일 그리고 6월 7일부터 6월 8일 이렇게 양일간 두 달 있어요 두 번